안녕하세요. 그때 정우성. 우린 미치겠지. 그때는 미쳤지. 아, 배달 오드바인데요, 그거? 배달 오드바인데요, 그거? 나는 250cc. 난 이제 조금씩. 그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거미.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맞으면 나랑 회기는 거다. 그 부분 좀 불러줘. 그 부분 좀 불러줘. 아, 습도 없네. 고맙습니다. 영화 제목도 너무 서정적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아시면 우리 사귀분이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는 거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꺼야 되겠다. 왜요? 꺼야 되겠다. 왜? 왜 그러냐면 너무 정우성 씨한테 젖어든다. 아, 젖어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와. 나와. 꿈꾸지 마, 꿈꾸지 마. 연결하지 마. 연결하지 마. 연결하지 마. 그냥 현실로 갑시다. 송 팀장님 주제곡 들어. 아, 제 주제곡이요? 응. 송 팀장 주제곡. 빨리, 빨리 현실로 나오자. 아, 그래. 이게 단순하고 좋아. 너무 생각 없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 세상에 태어나. 불러줘요. 가진 말씀 없어도. 듣고 싶어요. 비홀하진 않았다. 둥석. 민가민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상마하면서. 부딪치며 살아오. 아, 그림 너무 좋고. 아니 진짜 1년 만에. 1년 만에. 너무 친해졌어, 더월메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